에이이! 지금 보면 발전소 수리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 발전소를 수리를 해서 탈출을 해야 돼 나 지도가 원래 없었나? 어 지도 없었어 돌아다니면서 맥 파밍해야 돼 Reqvm 하자 나무랑 돌 이런 거 캐야 돼 꼬르르믖에는 그게 가능하다 돌아다니다보면 창고 같은 거 있을 거야 어이씨게 뭐야? 야 괴물질 발신찍다! 괴물질 발신자 너! 죽여! 아 장난해 장난! 장난으로 때렸어 장난으로 장난으로 때렸어 이건 뭐지? 이건 뭐야? 그 다음에 열매같은거 집에서 요리할 수도 있다 배신자 전혀 아 이거 배신자 어떻게 해? 정해주는건가 배신자는 찾아내는거야 배신자 전혀 나 배신자 아닌가봐 왜 안되냐 저거 나 아이템 넣어놓을게 이거 형 열어봐 난 왜 배신자 안되냐? 야 뭐야 이거 야! 야 안삼식 이새끼 이거 쐈어 야 안삼식 이새끼 석쿵 쏠고있어 죽여 일로와잇 죽여 이새끼야 어 빗나갔죠 물쏘 때려 때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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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뭐야 나 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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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나 만져줘 명훈아 아니야 만져달라고 명훈아 만져줘 쟤 배신자야 배신자 배신자야 쟤 나 구해줘 나 구해줘 나 구해줘 더있나봐 안 끝나잖아 더있나봐 아 아 그리고 이게 마피아 찾는거랑 상관없이 탈출하는게 또 미션이야 그래야자 오오오오오오 좋다 와 탈출하라 뭔놀래 이게 탈출하라 답좀주세요 이거 우리집 아닌데? 안돼 시발 아 나 죽어 아아 아 정신이 정신이 혼미해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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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죽었어 죽어서 죽어 죽었어 야 누가 배신자야? 타로 시켜보면 배신자였어? 나랑 다주 아아 다주 그냥 끝까지 같이 했네? 어허 야 사이퍼벙커 찾았어 사이퍼벙커 가자 한 명 더 있어야 돼 몰라 사이퍼벙커라는데 그냥 벙커가 상관없나? 야야 다주는아 왔다 야 명원아 사이퍼벙커 가자 사이퍼벙커는 다른 벙커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명원이 죽일거야 그 옆에 열매있어 벙커 열고 죽이자 내가 그 입구 맞게 할게 확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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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일로 올라가야되는데 그 입구가 있었거든? 일로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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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곰이 있어서 조심해야돼 아오케오케오케 여기 여기 위로가야되거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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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신자상자 왜 다 열려있어? 명원아 우리 이거 잘못온거같지않냐? 뭔가 느낌이 벙커를 열어 벙커 벙커 요요요요 이거 이거 영원아 야 이거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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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아 이거잡아봐 잡을수있어? 잡아야지 이거 죽여 죽여준기에 possa 날사아아아 어 미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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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er이소 진짜소리 벙커 벙커병 열여 오케이 파밍애! 파밍애 Eig 미아야рат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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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아 요기가 여기도 죽으면 아무도 몰라 야, 뭐 필요하댔지? 명훈아! 여기가...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몰라!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몰라! 어, 명훈아! 이걸 어떡하냐, 이새끼야? 어? 아무도 못... 누나, 가자. 여기 시체 요기해. 시... 여기다 시체 요기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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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 시이발럽. 사우다가 죽었다고 하자, 그냥. 응, 응. 야, 명훈이 곰이랑 싸우다 죽었어! 나 이거 지금 바로 안가오고 12시 쪽 상자털로 가라. 하이, 곰 명훈이였어? 아니, 그냥 가자니까 자꾸 혼자 싸워! 근데 뭐 살렸어? 어? 못 살렸구나? 뭘로 살려? 해커가 살릴 수 있는데. 뭐 얘기하던데, 아까? 야, 뭐냐, 이거는? 사이퍼... 이거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어? 뭐야, 비밀번호 입력하는데? 이거 뭐지? 노돌리... 노돌리... 노돌리는 시작한거 같고... 노돌리 찾으면 죽여야돼. 아이, 씨발. 여기 어디야? 어, 동숙이형! 어! 형, 어딨어? 어디야? 여기 벙커 위에 있는데 하나 열래? 세명 필요한데? 어? 아, 근데 지금... 딸피인데, 기다려봐봐. 세명? 포쇼도 있어, 포쇼야! 포쇼요! 이거 형, 이거 읽자, 이거 읽자, 이거 읽자. 이거 두 명. 이거 두 명. 아이, 씨발. 와, 개쿨이네. 형, 딸피야? 형,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몰라!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죽였는데, 무전기로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음. 누나 왜 조용해. 물찌. 물찌가, 맞아. 물찌가 벙민이래요. 아, 그러게. 어, 물찌가 아까 동숙이형 죽였다며. 아니야, 아니야. 명운이야, 명운이야, 명운이. 뭔 개소리야. 물찌 투패했습니다. 야, 물찌 들어왔다, 물찌 들어왔다! 야, 살인자, 살인자! 물찌 투패! 물찌 투패! 물찌 투패! 아니, 왜, 씨발, 또! 물찌 투패! 한 명 투패! 너가 죽였다며! 한동숙의 증언이 있어요. 한동숙의 증언이 있어요. 나 이제 소흥 누나 오면은 같이 벙커타로 다닐건데 같이 갈래? 야,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내일 시선 같이 가자. 벙커다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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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가, 다 같이 가. 야, 근데 명운이는 어디갔어? 야, 잠깐만. 너 왜, 봐줘. 너 왜 한동숙 탈 쓰고 있냐? 어? 뭔 소리야? 어? 그러게? 어? 아닌데? 한동숙이야? 어? 뭐야? 어 뭐야? 한동숙 죽었다매? 죽었다매? 저거 뭐야? 개무지 아니야? 개무지여! 야, 죽여! 야, 저거 조조아! 야, 저거 조조아! 야, 전주에다. 일로와, 이 개쒀들아! 이리 와! 야, 이 씨발장아. 네? 뭐하냐? 내 이지랄씨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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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세요? 어디로 갈게 내가 어디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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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병신새끼? 병신새끼? 나한테 지금 동승이 형이 회복을 해준다고 이 새끼야 그래요? 죽이테면 죽여봐! 그래요? 죽이테면 죽여봐 나한테 지금 동승이 형이 동승이 형이 보고있어 동승이 형 곁으로 보내줘요? 동승이 형 곁으로 보내줘요? 아 이거 왜 맞아 이게 아 이게 왜 맞아 시X 사거리가 정식아 동승이 형 곁으로 가 그렇게 좋아하는 동승이 형 곁으로 가면 되잖아 너 나 죽이면 나 곰으로 나 환산할거야 너 뒤졌어 너 진짜 해 해 해 해 근데 지금 살리면 내가 한 명 더 꼬실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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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하이 아 전부 하이가 아니잖아 잘 계신가요? 하이용 어디들 계세요 지금? 물자 몇 명 죽였어 여러분 왜 물어봐 누나 가서 물어봐 보내줄게 곁으로 랩 6개랑 연료 5개다잉 오케이 오케이 포션 확인 누구 남았어 이거 내가 집에서 내가 집에서 호출할게 갔다와 알았어 또 왔다 세중 야 왔다 야이 시X 사부짓 야 다굴가 다굴가 어 뭐야 나 쓰러졌어 나 쓰러졌어 아아 누나 손대줘 나 쓰러졌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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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다형도 이제 야 시X 도망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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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대줘 자주 돌아 손대줘 야 이 개년아 손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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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마무리해 주다형 주다형 인연 이거 막아줘 나 가져오 나 가져오 우리 우리 들어갈게 우리 들어갈게 우리 들어가 들어가 드러와 이런 시발 나이스x3 나이스x4 아 이거 나도 들어와지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왜 우리상자에서냐 괴물치 아니 먹을게 없잖아 먹을거져 가져와 바꿔줘 와 무장해 무장해 바꿔줘와 물주 기포발리 주다는 투표 안했다 바꿔줘와 아 박가줘와 물치천에 닥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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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일로와 일로와 거기 지뢰에요 어딜가 어딜가 아우 아아 들어와 어 안돼 어 죽됐다 야 우리 이제 챙겨 챙겨 야 우리 이제 끝내로가자 우리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우리가 같이 합심하자 뭘 도와줘 도와줄게 어차피 둘이 못해 둘이 못해 둘이 못해 힘들어 아 됐나고씨 뭐가 안될씨 잘가요 아니야 아아 괴물주 죽었네 나이스 정이구 아아 근데 말이 죽었다 난 어쩔수가 없었어 나 죽는냐 어 아니 보셔 독걸렸어 하하하하 어 어 뭐야 보셔괜찮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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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옥 누나 아무것도 모르고있죠 야 초옥 누나 이거 운기 떡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발 제발 아 아 누가 이렇게 오랫어 삼자를 삼자를 밥 좀 씨발놈아 좀 니가 해먹어 하하하하 저새끼는 모든 게임을 밥을 해달라그래 어? 아니 모두 게임에서 밥달라고 그래 맞아 아니야 명훈아 인정해? 안해? 나 여기 고기 구워줄게 명훈아 여기 두개 뿌렸어 고기 물지형이 있었던데? 아 참 아이 참 진짜 이씨 왜 쓰면 안 돼? 아니 나 필요해가지고 아 그래? 힐킷 있는 사람 여기 있네 내가 같이 때려줄게 대신에 형 먹기만 해요 내가 뭐야 뭐야 야 드디어 가자 가자 야 야 잠깐만 산장에 무전기 야 무전기 무전기 산장에 산장에 있는 사람 산장에 있는 사람 오케이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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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문 열어 오케오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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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모니 나머지 머리 나머지 머리 굿 기몰이 어? 일육 그냥 하면 안 돼? 기다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너무 온도가 추워서 피가 떨어져 지금 인초오고 나도 여기 올거 같아요 빨리 와 주차 주차 야 아니 아니 부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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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돌리 너돌리 너돌리캐새끼야 잘가요 잘있어라 우리 밑에 총들었어 우리 밑에 총들었어 뭐야 1위는 안끝나? 내가 눌렀어 어허 잘해서 잘해서 아 2위 눌렀어? 자동으로 뜨는줄 알았네 스릴을 죽여야지 그냥 나가면 돼 안돼 오빠 칼 들어 우리 지금 굉장히 남매 같아 음 여러 번 우네 산장에서 한 번 더 부를 수 있네 야 야 야 여기 곰변심 못하냐? 번실에서 빨리 죽여버려 출발하게 죽여버려 곰변실에서 빨리 아무나 아무나 곰변실하게 나 나 나 해야겠다 기다려봐 그냥 재미있으라고 그냥 재미있으라고 아하하하 싸운다 얘네 어 샷건도 만들었네 누가?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시키마 우리 깡트팀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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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돈이 살았어? 노돈이 어떻게 살았어? 노돈이 어떻게 살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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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ㅅㅂ 생동자 이 개새끼들 고무르면서 생동자를 죽여 어? 그니까아! 아 진짜 죽었다 아 진짜 죽었다 살려주고 다 걸어주고 가면 되는데 이거를 죽여! 이거를! 어? 이거 언니 여기 봐봐 왼쪽에 저장되거든 어 뭐야 이거? 발굴해야 돼 우리 삽들고 야! 삽들어! 야 근데 이거 맵이 왜 안뜨냐? 포쇼 삽들어! 왜 이 똥땡이 똥땡이까 아니 삽을 만들어야지 아니 삽 저기있어 형 삽집어! 가서 삽집어라! 이거 어딜 가라 형 그리고 포쇼 형 그 삽들고 이거 표시펀드 확인해야돼 확인하면 뜨거든? 봐봐 아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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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새끼! 아이씨 아이씨 야 누가 없냐? 개불찍어먹냐? 개불찍어먹냐? 조용해 이새끼야 개불찍어먹냐? 아니 아무도 없냐 이거 형 아무도 없어요 될 뿐이에요 포쇼 제거했다 오바 형 형 생존자 맞지? 어 맞지 나 해커야 해커 그래서 나중에 부활시킬 수 있대 아 진짜? 실험실 가서 부활시킬 수 있대 그럼 빨리 포쇼 형 부활시켜야 누군지 알지 죽인사람을 그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충전되는 특별한 인형 뭐지? 가만? 형 이거 캐고 가자 오 진실이율정 실험실 이건가봐 여기다 여기다 이거? 이거 근데 여러명이서 안되던데? 해볼게 어어어 뭐야 중독 뭐야 야 이 개새끼야 야이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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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훈 해커 제거 제거했다 오바 나이스 충호시발 집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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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야 여기다 넣어줄래 아 와 와 X될 뻔 진짜 아 밥좀 줄 수 있 밥좀 밥좀 아니 얘네 지금 이 엄동설안에 밖을 왜 싸돌아다니는거야 그니까 아니 아니 이게 치이 그니까 형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어떻게 알아 안동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박쥐새끼야 나가 이새끼야 꺼지쇼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아닌가 보다 네 여기서 기다려봐 지금 함 지금 함 요쪽인가 안좋아 안좋아 어 어 야이 개색 찌발 새끼야 개불지 디져 뭐야 야 도끼로 지워 빨리 죽여야 아우 이씨 질겨 이리와 머리 찍자 머리 머리 찍어서 호박 쪼개듯이 어 오케이 음 가서 죽이자 집가자 집 한번 가자 누나 머리 위에 그 1분 3초 뜨는거 뭐야 독 모양인데 무슨 뭐야 독? 어 뭐야 혹시 누나 내가 해놓은 고기 먹었어? 음식 먹었는데 독이야? 상자에 들어있는 고기 나 들어온나본데 아 잣됐네 누나 1분 뒤에 뒤진다는데 어떡해 이거 나 1분 뒤에 뒤진다고? 아니 그걸 먹었어? 갑자기 누나가 그거를 아 말을 안해줬네 내가 섬식아 뭐해? 섬식아 뭐해? 어 뭐야 이거 섬식아 뭐해 으악 뜨 으아악 이 개새끼들아 시발 왜 안주거 왜 이렇게. 찔겨 시발 어우 찔겨 시발 왜 이렇게 찔겨 어어 이 새끼 일어나 일어나 이 새끼가 성장으로 들어가 성장으로 들어가 성장으로 들어가 아 얘들아 도와줘! 야 내비둬 내비둬! 저 내비둬 죽어 어차피 씨발라 화이팅! 아이 푸바오 뭐야? 푸바오 제발 가야! 푸바오 도와! 오케이 컷 다운! 버러치 다운! 먹을 것 좀 없나? 독석궁 파밍 해주고 그러니까 생 인간의 심장 이거 요리 좀 해야겠다 어 배고파 아우 씨발 어 나 죽겠다 중독됐다고 됐다 어 누나 내가 이거 물게 그냥 중독만 뜨고 죽지는 않나볼래? 어 그래? 다행이다 아니면 흰색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하면 되나? 아 점점 다네 점점 아니 이거 누구야 칸바오! 시험구 음식 하나 있어? 아니야 없어 방금 먹었는데? 칸바오 왜이래 바오야 꺼져 이씨 뒤졌으면 누나 열매 좀 쾌 먹자 일단 그럼 하얀색! 구급량이라도 먹어야겠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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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씨 구급량 뭐야 이거 아마 다죽아 저거 고쳤을수도 있거든? 아 그래? 야 뭐야 곰이 날 때리는데 이거? 이거 유령이야 유령 체력 다는데? 뭐야? 졌어? 아 죽어 죽어 죽었구나 아 아 뭐야 죽었어 하아 아...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재밋지 재밋지 아~! 전다수 있는데 포텀인 개우지네 내가 다 죽었어 그냥 개울지 개울지 아니 근데 석통 쐈는데 안 죽냐고 캐리 캐리 케리 10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